해가지고 한국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외부 관찰자라고 봅니다. 외부 관찰자는 좀 예리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목이 다 아는데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외부자가 보는 한국입니다. 우연히 오늘 페이스북에서 오현승 교수입니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에 계시는 분이네요. 부교수시고 오현승 교수가 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한 번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었습니다. 글은 굉장히 평범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러나 외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을 떠난 15년 정도 전에 한국을 떠난 분이 한국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중에 한탄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사회의 활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줄을 쫙 꺼놨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우울했으라기보다는 사실 우울하기도 하지 지금은 아이들은 동네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회의 활력이 없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게 인과관계가 맞는 겁니다. 원인은 사회의 활력이 줄어드니까 저출산이 생기는 거지 저출산이 생겨서 사회의 활력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아주 예리한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개인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문제를 볼 때 원인 결과를 명확히 규명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 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이 오현성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기를 안 낳고 계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은 저출산을 해결하기에는 돈 풀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활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사회의 활력을 끌어올리려면 뭐죠. 쓸데없는 걸 줄이고 쓸데없는 걸 자르고 쓸데없는 걸 없이는 구조계획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돈 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를 오현성 교수께서 애리조나 주립대학 부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걸 지적한 겁니다. 인과적 사고가 능해야 그래야 선전선동을 당하지 않고 쏟지 않는 거죠. 인과적 사고가 모호하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출산 대책한도 쌩 야단입니다. 사회의 활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드는데 사회의 활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그럼 사회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돈 주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니까 구조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미 15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외부인으로 한국을 관찰한 매우 좁은 데이터와 경험만 가지고도 그게 겸손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본인이 15년 전에 떠났고 본인이 접하는 정보와 상당히 협소한 것을 인정하지만 한국이란 사회가 활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현성 교수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착하게 파악해야 된다.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가 모두 다 조작된 걸로 나타났으면 원인이 뭐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다 왜곡되게 나타난 겁니다. 그 인과적 사고 그 간단한 인과적 사고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며칠 전에 이름도 한국의 한 중진 국회의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하고 통화하신 분이 길길이 날뛰더라는 거 압니까. 국민의힘의 아주 대표적인 정신 가운데 사의로 부정선거 없었다고. 거의 정신나간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과적 사고가 과학이 밥 먹여주냐 통계학이 밥 먹여주냐 찬상 조선 말기에 살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과학이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과학 때문에 반도체도 만들고 여러분들 자동차도 만들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머리가 과학적 사고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후기 조선시대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의 활력이 없으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활력이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뭐죠. 출산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지적이지만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 말을 어떻게 미국의 교수 생활하는 오현성 교수가 지인과 통화했으면 지인도 상당히 배운 사람일 건데 말이 한국은 인구가 줄여서 사회의 활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과적 사고에 능숙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주 유익합니다. 한국이란 공간에 24시간을 살아가고 자녀를 출생하고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공간에 살아갈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외부인이 잠시만 경험해도 볼 수 있는 그 분위기와 느낌을 모를까 절대 아닐 듯하다. 다 안다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낀다는 겁니다. 꼭 어떤 분위기인가 하니까 1990년대 아주 초반에 제가 약간 30대 여러분들 아주 젊은 나이에 일본의 나고야 대학에 잠시 가 있을 때 일본을 여행할 때 느꼈던 버블이 막 붕괴하기 시작할 때 느꼈던 분위기하고 세월이 한 20년이 지나 가지고 일본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여러분들 마치 김빠진 맥주 같은 분위기 아 사회가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구나. 그거를 일본에서 느꼈는데 정확하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전문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한국의 정신보건을 10년은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의 눈으로 관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숨을 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는 지난 10년 동안 그 공간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그분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외부인인 저에게 과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하지 못합니다. 그겁니다. 다 아는데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 집단인 거죠.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국가 일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 집단이 다 알지만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정치 집단과 지금의 큰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라가 어려워지게 그렇게 소위 추락하는 국면에 들어갔을 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나 위원회가 문제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근래에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여러분들 축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크게 없는 겁니다. 저는 아주 신기합니다. 그게 지금 제 연배에 제가 가방 안이 저 자신을 관찰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전히 호기심이 살아 있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10배 100배 1000배가 돼 가지고 비용 청구수를 보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용 청구수가 반드시 날아온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10배 100배 1000배로 이런 비용 청구수가 날아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비용 청구수와 더 크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오현성 교수가 쓰신 아주 짧은 글 짧은 글이지만 이 외부인의 시가 그리고 여러분들 외부인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화와 칼 여러분들 썼던 옛날에 일본의 미국의 여류 그런 문화인류학자들 2차 세계대제 일본을 해보았는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자들은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나라를 꼭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들 쿠바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쿠바 상황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가보더라도. 그리고 저기 중동에 특히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직접 방문해보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대부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던 덴마크 영인 그런 폐로제도 폐로제도 이런 데 안 가보더라도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부족하구나. 필리핀 아가씨들이 시집을 많이 가구나. 그리고 저기는 고래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수원 중독이 좀 심하구나. 그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특히 공부를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성관이 업무 직접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고 관찰하면서 성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찾아내잖아요. 직접 꼭 경험 안 하더라도.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나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못 고치듯이 국민이 나라 문제도 잘 아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 아주 야멸찰 정도로 자기 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거든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식습관 나쁜 여름 건강 습관 이런 거 다 버리고 좋은 거 새로운 거 괜찮은 걸 계속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고 한 50분 정도 됐네요.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거 문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조금 더 상시하게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은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 역사책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계사책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라는 그런 소위 카메라 앵글 중심으로서 본 세계 역사책이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회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때 제가 다 완간한 부정선거 회부실이 있는 도둑놈들실이죠.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